1. 브랜딩법은 어떤 재료를 먼저 배합하는 방법인가? 1. 계란과 밀가루 2. 물과 밀가루 3. 밀가루와 쇼트닝 4. 쇼트닝과 설탕 정답은 3. 밀가루와 쇼트닝 2. 스펀지 케이크 제조 시 더운 믹싱 방법을 사용할 때 계란과 설탕의 중탕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2. 섭씨 43도 3. 데블스 푸드 케이크를 만들려고 한다 반죽의 비중을 재기 위하여 필요한 무게가 아닌 것은? 1. 비중컵의 무게 2. 코코아를 담은 비중컵의 무게 3. 물을 담은 비중컵의 무게 4. 반죽을 담은 비중컵의 무게 정답은 2. 코코아를 담은 비중컵의 무게 4. 파운드 케이크 제조 시 이중펜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제품 바닥의 두꺼운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 제품 옆면의 두꺼운 껍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3. 제품의 조직과 맛을 좋게 하기 위하여 4. 오븐에서의 열전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답은 4. 오븐에서의 열전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5. 케이크 제품에 응용하는 아이싱이 끈적거리거나 포장지에 붙는 경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틀리는 것은? 1. 아이싱을 다소 덮게 하여 사용한다 2. 아이싱의 최대의 액체를 사용한다 3. 굳은 것은 설탕 시럽을 첨가하거나 데워서 사용한다 4. 젤라틴, 한천 등과 같은 안정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정답은 2. 아이싱의 최대의 액체를 사용한다 6. 사과파이 껍질을 만들기 위하여 버터를 호두할 만한 크기로 자르고 밀가루와 다른 건조 재료를 넣어 비빈 후에 찬물을 투입하여 반죽을 완료했다면 제품의 특성은? 1. 중간결 껍질 2. 긴결 껍질 3. 가루 모양 껍질 4. 크래커 모양 껍질 정답은 2. 긴결 껍질 7.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보기와 같은 배합표가 작성되었다면 이 제품명은? 1. 버터 스펀지 케이크 2. 비스킷 3. 슈 4. 파운드 케이크 정답은 3. 슈 8. 에어믹서 사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공기 압력이 가장 높아야 되는 제품은? 1. 스펀지 케이크 2. 엔젤푸드 케이크 3. 옐로우 레이어 케이크 4. 파운드 케이크 정답은 2. 엔젤푸드 케이크 9. 가수분해나 산화에 의하여 튀김기름을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온도 2. 물 3. 공기 또는 산소 4. 비타민 E 정답은 4. 비타민 E 10. 파이 껍질이 오므라드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1. 파치 반죽을 많이 섞어서 만들었다 2. 휴지를 오랫동안 식혔다 3. 너무 강한 밀가루를 사용하였다 4. 과도한 양의 물을 사용하였다 정답은 2. 휴지를 오랫동안 식혔다 11. 케이크를 부풀게 하는 증기압의 주재료로 알맞은 것은? 1. 계란 2. 쇼트닝 3. 밀가루 4. 베이킹 파우더 정답은 1. 계란 12. 데커레이션 케이크와 공예과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으로 알맞은 것은? 1. 미각효과 2. 시각적효과 3. 다양한 장식효과 4. 먹을 수 없는 재료의 사용 정답은 4. 먹을 수 없는 재료의 사용 13. 커스터드 크림을 제조할 때 결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1. 설탕 2. 소금 3. 밀가루 4. 계란 정답은 4. 계란 14. 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것은? 1. 소프트롤 2. 찜 케이크 3. 중화만두 4. 호빵 정답은 1. 소프트롤 15. 주방의 설계와 시공시 조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환기장치는 대형의 한 개보다 소형의 여러 개가 효과적이다 2. 주방 내의 천정은 낮을수록 좋다 3. 바닥의 배수구는 측면에 설치한다 4. 냉장고와 발열기구는 가능한 멀리 배치한다 정답은 2. 주방 내의 천정은 낮을수록 좋다 16. 어린 반죽으로 만든 빵 제품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기공이 고르지 않고 내상의 색상이 검다 2. 세포벽이 두껍고 결이 서지 않는다 3. 신냄새가 난다 4. 껍질의 색상이 진하다 정답은 3. 신냄새가 난다 17. 다은중 반죽의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것은? 1. 탄산가스 생성 2. 각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 3. 밀가루의 글루텐 발전 4. 밀가루의 소화 정답은 1. 탄산가스 생성 18. 반죽 단계에서 소화는 완료되고 글루텐 일부가 결합된 상태는? 1. 클린업 상태 2. 픽업 상태 3. 발전 상태 4. 렛다운 상태 정답은 1. 클린업 상태 19. 제빵 시 일반적인 2차 발효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2. 섭씨 35에서 45도 20. 다은중 빵 제품이 가장 빨리 노화되는 온도는? 정답은 2. 섭씨 3도 2. 섭씨 34 4. 렛ative